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서울시도 서울대공원과 한강생태공원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시는 서울대공원 황새 두 마리가 폐사해 AI가 의심됨에 따라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휴장했습니다.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한강과 중랑천 등에서는 조류관찰 프로그램이 중단됐으며 철새와 근접 접촉이 가능한 4개 한강생태공원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시는 AI 발생 지역의 닭과 오리 등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유통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